빠르게 걷기보단 뛰는 게 더 쉽다 그럼요 훨씬 쉽습니다 다 모션을 취하고 달리기를 바꾸면 똑같은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걷는 것보다 뛰는 게 훨씬 쉽고 하지만 신박은 점점점점 올라가고 근력은 내가 필요한 내가 나에게 코어를 잡아주는 파워워킹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나는 허리도 강해졌고 막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세가 이렇게 쭉 들면서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허리 자체나 그런 걸 볼 때 꼭 우리가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흔들림이 생기면 허리가 허리뼈에도 밀리고 틀리고 굽혀지는 힘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서 원통을 잘 만들어주고 있으면 우리 몸의 밖에서의 움직임이 허리를 미는 힘이나 그런 걸 적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언제나 걷기 달리기 그런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저번에 한번 모셨던 김영복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모두 우리 김코치님은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걸으면 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는 60세 정도까지는 70대에서 건강하신 분이나 보통 60세 정도 분까지는 달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걸으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걸은 거랑 달리기 하면 우리가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뭐 만보고 어르시보고 이만보고 어르시면서 숨이 차게 걷는 순간이 아주 짧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숨이 차지 않는 순간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심박수를 약간 상승이 되면서 살짝 숨이 찰듯 말듯한 느낌이 나는 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심박수고 유산소 운동으로서 보통 수명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고 건강에 관련된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 수준까지 속도를 높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잘 안 되게 하면서 노동이 가깝게 많은 시간을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걷는 게 뭐 그렇게 무리가 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낙순물이 바다의 바위에 꾸준히 떨어지면 바위가 패 있는 것처럼 작은 힘도 꾸준히 과사용은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연세가 너무 연로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물론 걷는 게 좋지만 건강을 관리해서 하신다면 특별히 전 건강상에 문제점이 없으신 분들은 한 60대 좀 더 건강에 아주 허락하시는 분들은 70대까지는 러닝 달리기 위주로 하시고 달리기 위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뭐 그거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러닝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드리는 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딱 물어보세요 어떻게 달리냐고 어떻게 뛰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김코치님을 만나고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아 정말 걸을 수만 있으면 뛸 수 있다라는 말이 뭔지를 제가 느꼈고요 오늘 제가 귀한 김코치님 모시고 걸을 수만 있으면 뛸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걷는 거를 보통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책하듯 걷기 파워워킹하듯이 걷기 빠르게 걷기 그리고 뭐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재활 수술하고 쓰는 거부터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걷기 코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 관리 습관을 만들기 위한 걷기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어서 오늘 우리 김코치님이랑 저랑 얘기 나누면서 달리기의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중한 어디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코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코치님한테 여러분도 BOD 구독자님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걸을 수만 있으면 뛸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걸을 수만 있다면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실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러닝팀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달리기를 두려워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달리기를 잘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달리고 싶고 달리기를 한번 배우고 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거의 한 8, 90%가 제가 한 1,000명 정도의 러너 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오시면 이제 달리기가 가능할까요?가 첫 마디예요 그럼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걸을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걸을 수 있죠 뛸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가 딱 지나면 그분들이 다 10km 이상을 완주를 해요 자연스럽게 걷는 거에서 달리는 걸로 연결해서 10km를 완주를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파프마라톱까지도 완주하신 분이 있어요 두 달 반 만에 그래서 저는 걸을 수만 있다면 방법을 몰라서 못 달릴 뿐이지 걸을 수만 있다면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달리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두 달 반 정도에 하프마라톱은 그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분이 지금 50 중반 정도 50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런데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했던 분이고 동네에서 이제 운동장을 아파트 주변을 그냥 걷다가 뛰다가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발목이 아프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러닝을 지도하는 걸 보고 제가 러닝을 지도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5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리기에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달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크게 봐서는 달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유산소 운동의 수단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달리기가 코를 강화하는 데 아주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달리면 숨이 차잖아요 유산소 산소를 요구하게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숨이 차지게 되면은 호흡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달리려면 몸이 안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코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에 힘을 주면서 보통 제가 제화 후술 중에 제가 아랫배에 힘주고 생활하라는 말씀드릴 때 아랫배에 힘주고 윗배로 숨을 쉬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못하세요 달리기를 하면 누구나 그게 되거든요 힘을 안 주면 몸이 흔들리고 숨이 가쁘기 때문에 윗배로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을 안 흔들리게 뛰면은 그게 코어가 저절로 단련되는 일이거든요 코가 저절로 단련되는 일이어서 저는 달리기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의미여 가지고 코어가 단련되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달리기에서 걱정이 되는 점은 결국 저는 달리기라는 게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달리기에서 바른 달리기 저는 김코치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하는 게 맞는데 김코치님은 어떤 게 바른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달리기가 오, 한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릎을 펴고 지면은 내가 내 체중을 전체적인 한 발로 뛰는 거잖아요 걷는 것도 역시 한 발로 걷는 건데 뛰고 있는 그 지점에서 이제 바닥을 닿았을 때 그게 오랜 시간을 머물렀을 때 내 체중이 한 발로 실려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때 무릎에 포즈라는 동작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펴져서 지면을 짚으면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달리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달리기에서 조금은 포즈를 잡게 하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숨이 차야 달리기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달리기를 처음 지도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숨이 찬 게 아니고 그냥 걷는 속도에서 달리는 모션으로만 잠깐 바꿔주라 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김코치님 너무 좋았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하면서 그분들이 달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든 숨이 찬 게 아니고요 기분 좋은 정도 파워워킹을 해서 느끼는 숨이 차는 거랑 그 파워워킹은 계속 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고관절이나 아니면 무릎이나 아킬레스건이나 계속 긴 거리를 가다 보면 굉장히 다리에 통증이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올바른 자세의 달리기를 포지션을 잡고 뛰시면 아픈 부위가 없어요 그리고 긴 거리를 뛰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20-30m씩 걷다 뛰다 걷다 뛰다 해보시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를 하는데 걷는데 코에 힘을 주지 않으면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힘을 주지 않고 코에 다만 힘을 딱 잡고 뛰면 아픈 부위가 없습니다 발목이라든가 무릎이 근데 속도가 아닌 걷는 속도로 하는 게 가장 키폰인트죠 김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미드풋 달리기 중족부로 착지하는 달리기를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미드풋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드풋 러닝이라는 건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발바닥에 착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포즈 동작이에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내 몸에서 무릎이 먼저 나가면 착지가 발목에다 힘을 주지 않고 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발바닥에 중족부가 되어요 그걸 미드풋 착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착각하는 게 미드풋 착지를 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전체를 닫고 지문을 꾹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릎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고관절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자연스럽게 엉덩이 축이 내 몸에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세워놓고 그냥 내 몸보다 무릎이 먼저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걷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에 뒤꿈치가 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앞쪽과 중족부 가운데가 닿거든요 제가 트레드미드에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의 착각하는 게 미드풋이 뭐 달리기의 정답이다? 미드풋이 미드풋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첫 번째는 올바르게 수직으로 세우고 내가 무릎에 포즈를 잡고 포즈라는 동작을 잡은 상태에서 족자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동작으로 만들어져야 그 착지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하시는 분들한테 아 이렇게 미드풋을 제가 잘 하고 있는데 왜 감독님, 코치님 왜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여기저기가 아프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지면을 막 눌러요 그리고 무릎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발이 먼저 나가면서 뒤꿈치가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와서 제가 지도를 딱 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 이렇게 걷는 거군요 다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착지하는 순간에 결국은 무릎에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같고요 코에 힘이 들어서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팔도 너무 세게 치거나 해서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걷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조건,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 같고요 미드포 착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무릎 완충을 만들어주는 무릎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건데 보통 우리가 발목이랑 관절이 이렇게 생겨 있어서 지면을 들 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발 뒤꿈치고 이게 발 앞이라고 생각하면 발 뒤로 딱 지면에 떨어지게 되면 발목 완충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 코치님 말씀에 중족부 착지를 하게 되면 중족부 착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이 먼저 닿으면서 발목에 완충을 한 번 만들어주고 이 충격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무릎에 떨어지는 충격량이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여서 무릎을 딱 펴고 무릎을 쫙 펴고 짚으면 무리가 떨어질 때 팔꿈치를 쫙 펴고 짚으면 팔꿈치 팔뼈가 부러질 수 있지만 팔꿈치를 한 5도 정도만 굽히게 되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굽혀지면서 완충이 되는 것처럼 무릎을 쫙 펴지 않는 자세를 포즈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무릎을 쫙 펴지 않고 착지하면서 무릎 완충까지 발목 완충, 무릎 완충을 활용하고 코까지 잘 환입되어 있는 자세가 좋은 달리기의 기본적인 자세다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실전을 보여드렸는데 실전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제가 허리 수술하신 분들한테 제가 재활을 해드리는 코를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써 제가 걷기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재활, 걷기를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김코치님께서 시연하시면서 각각의 달리기와 걷기와 달리기에 대해서 걷기에서부터 달리기로 넘어가는 과정 달리기다, 걷기가 속도가 빨라졌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제가 허리 수술 하시는 분들 협착증 환자들 허리 수술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시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코어가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다리 힘도 너무 떨어져 계셔서 협착증을 수술을 해서 허리를 펴놔도 허리를 폈을 때 통증이 없어지더라도 다리에 힘이 없고 불안정해서 걸으려고만 시작을 하시면 허리가 저절로 굽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거 자체가 코어가 약하고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코를 기르기 위해서 걷기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제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뭐 시원하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그냥 아주 단순한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협착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쓰는 게 안 돼요 쓰는 게 안 돼 쓰는 거 안정적으로 안 되시는데 본인이 쓰는 게 잘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억지로 많이 걸으려고 하시면서 몸이 너무 많이 흔들게 걸으십니다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세요 무릎도 더 아파지시고 허리도 아파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환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그냥 오른발 왼발 발끝을 틀리면서 몸이 몸은 최대한 적게 흔들리고 아랫배에 힘을 충분히 주신 상태에서 이걸 먼저 연습하시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 아랫배 왼쪽 아랫배 선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이것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코 북행근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힘을 줘서 이렇게 아랫배를 먼저 인지를 만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걸을 때는 환자분들에 저는 걷는 건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걷는 것은 체중의 이동이다 한 발로 쓰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디딤발에 발목이 앞으로 꺾이면 나가는 거고요 몸을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닿은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고 디딤발에 발목이 앞으로 꺾이면 나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걷는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똑바로 펴지고 코어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재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허리 수술 하시는 분이나 재활 하시는 코어를 기르고 싶은 분들한테 꼭 재활이 아니더라도 코만 기르고 싶은 분들한테는 누워서 행경만 커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이것보다 속도가 조금 많이 빠르게 되면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게 코 인지를 만들고 걷는 걸, 재활을 걷기로써 여러분들한테 허리 수술하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이제부터는 김코치님의 본격적으로 일상적인 걷기, 빠르게 걷기, 달리기 다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코치님 먼저 걷기부터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트레드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반인분들이 걷는 속도는 한 2.5 정도가 돼요. 대부분의 걷는 분들이 이제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땅에 짚고 저 역시도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걷습니다. 그럼 힐, 그러니까 발 뒤꿈치로 착지하게 됐나요? 일상생활에서는 저도 일상생활에서는 힐 스트레크 착지, 뒤꿈치 착지로 이렇게 걸으면서 저의 생활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냥 근데 이제 우리들이 운동을 하기 위한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올바른 걸음걸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 파워워킹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다리를 11자로 놓고 걷는 게 올바른 걸음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는 거리에 올바른 걸음걸이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걷고 내 중심축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앞으로 정면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올바른 걸음걸이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달리기, 러닝으로 연결하는 건 조금 달라요. 러닝으로 연결할 때는 내 몸보다 발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무릎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동작이 어떻게 바뀌냐면 발이 먼저 나가서 걷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걷듯이 무릎이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무릎이 먼저 나가면서 착지를 할 경우에는 뒤꿈치 착지가 안 돼요. 내 몸을 수직으로 딱 세우고 중심축 코어를 잡고 이 상태에서 무릎이 내 몸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턱을 내려서 고개를 숙여서 다리를 보면 무릎이 먼저 나가서 이게 발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나가서 발을 뻗고 이렇게 걷잖아요. 이 상태는 파워워킹 그리고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족자를 바꿔서 내가 무릎이 먼저 나가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듯이 근데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그럼 코치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뛰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속도를 바꿔서 빨리 뛰고 숨이 차야 달리기로 연결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손만 가볍게 내 몸 쪽, 가슴 쪽으로 올려주고 그냥 뛰시면 돼요. 트레드 미래에서 연습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뛴다. 그러면 지금 이게 2.5거든요. 2.5에서 이 부분에서 힘만 빼고 내가 달리기 동작을 취하려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눌려 버려요. 그리고 이 발을 이렇게 누르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뛰기 때문에 허벅지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그냥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로 빼지 않고 이 상태에서 손만 올려서 그냥 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을 내가 달리기 나가서 바깥에서 뛸 때 제가 지금 뛰면서도 원장님하고 대화가 되는 건 힘들지 않고 하지만 이 상태로 내가 동작을 이루면서 뛰면 심박은 올라갑니다. 숨이 안 차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힘이 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어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면서 다리가 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풀러서 걸으면 돼요. 걷고 뛰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제가 예전에 경보를 한 적이 있어요. 경보를 한 적이 있어서 파워워킹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데 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고관절이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제가 속도를 올려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속도가 올라가면서 발은 뒤로 더 많이 밀리면서 보폭이 커져요. 그럼 일반인분들이 이 보폭이 커지면 발을 뒤로 지면을 많이 밀고 많이 밀었을 경우에는 또 앞으로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많이 가지고 왔을 때는 뒤꿈치가 더 땅의 지면에 누르면서 발목과 무릎의 통증 그리고 동작이 커지면 에너지 소모가 많겠지만 처음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이게 속도, 스피드가 4예요. 일반인분들이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걸을 때 대부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펴고 핀 상태에서 지면을, 뒤꿈치를 때리니까 아킬레스나 아니면 종아리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에서도 만약에 뛴다 그러면 동작을 바꿉니다. 이 걸음걸이가 아닌 아까 제가 걸은 제자리 걸음으로 무릎을 얹어 나가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연결하면 뛰는 겁니다. 반만 조금만 더 빠르게 코치님 모습을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아까 경보하실 때 몸이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게 생기니까 파워워킹 할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시는 게 생기는데 오히려 지금 달리기 동작처럼 미드포스로 보여주실 때는 좌우에 흔들림이 거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즈를 잡고 저도 역시 내가 제가 힘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몸통과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뛰고 대부분의 분들이 달리기를 하면요. 달리기 동작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달리기 동작을 바꿨을 때 손을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려고 하세요. 근데 그 동작을 움직이면 달리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을 크게 해버리면 몸이 막 좌우로 이렇게 힘들죠. 그 동작이 아니고 최소한 작게 에너지 소음을 작게 쓰면서 몸에 가장 가깝게 붙여서 팔꿈치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뛰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아, 이 속도에서 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려서 경보를 보여드릴게요. 6이라는 속도에서 조금 빠르게 걸으면 대부분의 러너 분들이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럼 저 역시도 이렇게 걸으면서 지금 오금이 아프거든요.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오금이 아픈데 이 상태에서 뛰는 걸로 바꾸면 차라리 이렇게 걷는 것보다 이렇게 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 경보를 보여주실 때는 지면을 딛는 소리가 경보를 보여주실 때보다 오히려 뛸 때 지면을 딛는 소리가 더 작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면을 찍는 순간에 오히려 충격량이 더 적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 네, 네. 너무 귀요한 장면이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아, 아이고. 제가 뛰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는데 저는 앞에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였는데 우리 김코치님에서 빠르게 트레드밀에서 경보처럼 속보로를 걸으실 때는 몸이 약간씩 좌우로 흔들리고 맞아요. 지면을 딛는 순간에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히려 뛰실 때는 아래 위로는 움직이지만 좌우로 몸이 흔들림이 적고 그래서 경보를 보여줄 때는 몸이 이렇게 팔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이렇게 틀리는 좌우로 패전을 패전이 상당히 들어가고 아까 김코치님께서 경보에 골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억지로 빠르게 걸어야 되니까 몸을 회전해서 트는 것까지 거리로 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팔을 돌리면서 걸어서 몸을 저렇게 트위스팅하는 좀 부담스러운 힘을 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경보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고관절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우금도 아팠고 유연성이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허리 쪽도 아파졌고 이게 빠르게 걷는 게 코어가 얼마나 강해야 되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뛰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빠르게 걷는 게 더 위험합니다. 빠르게 걸으면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몸의 흔들림이 커지면서 아프지 않은 엉덩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고관절이나 허리 그쪽 부위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근육을 많이 사용하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인분들은 그렇게 코어가 강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걷는 걸로 인해서 코어를 만든다? 그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달리기를 시작하고 천천히 뛰는 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속도 2.5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걷는 속도에서 그 걷는 거에서 뛰는 거 모션을 바꿔서 뛰니까 자연스러운 코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방법 본인들이 아랫배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배우 모릅니다. 근데 동작을 크게 하다 보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지 않고 몸이 흔들리니까 코어가 어떤 건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작게 만들고 천천히 뛰는 거 걷는 속도로 뛰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니까 아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코어가 강화되는 거고 배가 100미터밖에 못 뛰던 분이 200미터를 뛰게 되고 더 긴 거리를 뛰게 되더라고요. 시간적인 거는 조금 몸매 신체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그 시간에 비대했을 때 걷는 거를 했던 분들보다 걷띠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김코친 영상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왜 걷는 게 걸을 수만 있으면 뛸 수 있다고 하시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보면은 제가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외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특히 달리기 걷기 할 때 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자리 서서 체중 이동을 해서 몸이 약간 흔들린 기미가 있으면 필요할 땐 걸으셔도 되는데 걷는 운동은 걷는 걸 운동 삼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리 자체나 그런 걸 볼 때 꼭 우리가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흔들림이 생기면 허리가 허리뼈에도 밀리고 틀리고 굽혀지는 힘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몸이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서 원통을 잘 만들어주고 있으면 우리 몸의 밖에서 움직임이 허리를 미는 힘이나 그런 걸 적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많이 치시는 아까 김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을 많이 치면요. 코어가 아까 김코치님이 메신건지 중요한 게 경보가 코어가 더 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빠르게 거는 게 꼭 안 좋다기 보다는 빠르게 걸으려면 전제 조건으로 아주 강한 코어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거를 팔을 세게 흔들어야지 팔을 세게 흔들어야지 빨리 걸어지고 골반을 골반까지 돌려서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팔과 다리가 골반과 팔이 맨날 반대방으로 트위스팅하는 거를 코어가 강하게 잡아서 버틸 수 있어야지 이 걸음을 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걷기 빠르게 걷는 건 상당히 강한 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이 흔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걷기를 제가 환자분이 드리는 말씀은 김포진 말씀 그러니까 천천히 걸을 때는 안 흔들리게 걸을 수가 있는데 빨리 걸으면 몸이 대부분 쉽게 흔들려집니다. 아까 김표진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흔들려요. 속도가 트레드밀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대부분의 분들이 몸에다가 힘을 주고요. 동작을 크게 하는데 엉덩이 고관절 쪽이 흔들리거나 몸통이 흔들리면서 좌우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흔들리고 숨이 찬 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 땀이 나니까 근육이 이완하니까 운동이 아닌 건 아니죠. 시원하고 그렇게 운동하면 살도 빠지시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다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허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허리를 좌우로 흔들리고 근데 그거에 대한 운동을 안 해놨는데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왜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속도를 빠르게 뛰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버트레이닝 하거나 워킹하는 모습을 보면 파워워킹 동작을 크게 해서 몸이 많이 흔들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말하는 걸 저는 많은 걸 이해하고 있고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면 골반이 돌아야 되고 팔이 많이 흔들려야 되면 상대적으로 코어가 매우 강해야지 몸이 안 흔들리게 되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보통 운동은 두 가지 일반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몸이 흔들리는 건 유산소 운동도 아니고 근력 운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이 흔들린다고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고요. 몸이 흔들린다고 유산소 운동이 되지가 않으세요. 어떤 운동을 할 때 몸이 흔들리지 않게 코어가 단단해요. 우리 김코치님 걷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을 때나 달리실 때나 아랫배 쪽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아랫배 쪽은. 그게 코어가 완벽하게 유지가 된 상태 범위 내에서 빠르게 걸으려고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김코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단 뛰는 게 더 쉽다. 그럼요. 훨씬 쉽습니다. 운동 훨씬 쉬워요. 빠르게 속도를 트레드밀에서 속도를 6으로 놓고요. 빠르게 막 걷는 것보다 달리기 자세를 취하고 올바른 걸음걸이도 있겠지만 올바른 달리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모션을 취하고 달리기를 바꾸면 그 6이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운동량은 똑같은 속도에서 똑같은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걷는 것보다 뛰는 게 훨씬 쉽고 하지만 심박은 점점점점 올라가고 근력은 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근육들만 써서 근력은 내가 필요한 내가 나에게 코어를 잡아주는 몸을 흔들어서 잡는 코어가 아닌 아랫배 그리고 허리 큐 그다음에 엉덩이 쪽 그다음에 허벅지의 강화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파워워킹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나는 허리도 강해졌고 막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세가 이렇게 쭉 들면서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 굉장히 힘들어서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차라리 빠른 걸음걸음걸음걸이보다는 뛰는 게 낫고 걸을 수 있냐고 아니 뛸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걸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왜 물어보세요? 걷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럼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면 그때서야 아 달리는 방법이 이렇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멋지신데요 제가 농담처럼 한마디 드리면요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 수술하기 전에 체크를 합니다 제대로 못 쓰시는 걷는 거리가 줄어드신 분들은 쓰는 것 자체를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코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똑바로 몸 피고 걷고 뛴고 달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일반들은 대부분 똑바로 몸을 못 핍니다 그렇죠 일단은 몸이 흔들리고 아니고 그거를 전에 똑바로 쓰라고 하면 똑바로 쓰는 게 안되세요 보통은 엉덩이가 상당히 나와 있고 가슴이 잘 안 펴져 있고 코에 힘을 줘서 몸에 정렬을 쭉 내리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재활 걷기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똑바로 체중을 이동하게 하면서 몸을 피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상태에서 아까 코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천천히 아랫배에 힘을 주고 걷는 식으로 하면서 몸을 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그 상태에서 코가 좀 단련이 되면 걷는 형태로 하는 것도 저는 환자들을 워낙 연세드신 분들은 많이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되고 저는 그런 편입니다 저도 달리기를 하시면서 베테랑 달리기 분들이 많아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빠르기도 하고 달리기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부위들이 발생을 해서 저한테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달리기보다 걷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분들이 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많이 흔들리거나 빠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달리면서 아픈 이유는 몸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 엉덩이축이 뒤로 빠져 있거나 몸이 수직으로 안 서 있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신기하게 걷는 방법을 알려주고 올바른 걸음걸이 그러니까 올바른 걸음걸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뛰기 전에 걸음걸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걷는 건 걷는 거지만 우리 뛰기 전에 걸음걸이는 좀 달랐잖아요 그거의 워킹을 방법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방법으로 달리기를 연결하고 뛰시면 천천히 뛰면서 신기해하세요 이렇게 달리기가 쉽나? 이렇게 천천히 뛰는데도 동작이 만들어지는 건가? 이렇게 천천히 뛰면서 리듬감이 사나? 어? 근데 내 몸이 안 흔들려 영상을 찍으면 달리기를 대부분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딱 찍어놓으면 몸이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근데 걸음걸이를 먼저 딱 바꿔놓고 자 이제 뛰어볼게요 라고 영상을 딱 찍으면 흔들림이 확연히 줄어들거든요 그 분들 자체가 자기가 뛰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흔들려? 하늘을 쳐다보고 뛰어? 엉덩이가 이렇게 빠졌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제가 뛰는 거를 알려드리고 걷는 거부터 뛰는 거를 연결시켜서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달리기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고 달리기가 이렇게 나는 숨이 차야 달리기를 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달리기는 저는 지금은 뭐 여러 명의 러너들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달리기는 정말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재밌게 그리고 뛰었는데 막 여기저기가 아픈 달리기 말고 그냥 뛰었는데 상쾌한 달리기 그런 달리기를 좀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빠르게 뛰는 분들도 지도는 합니다 제가 김코치님한테 배우신 분들이 아주 복 받으신 분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폼을 교정을 하면 걷기부터 교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되게 동의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 코의 쓰임새랑 관련이 많습니다 코를 잘 잡고 자세를 잡은 다음에 빠르게 달리는 좀 더 거친 언밸런스로 들어가야지 너무 언밸런스한 상황에서는 뭐가 중심이고 뭐가 중심이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걷기를 교정하고 싶으면 서는 것부터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달리기를 교정하고 싶으면 걷기에서 달리기를 넘어가는 형태부터 교정을 해야지 이 문제를 이 전 단계에서부터 들어와야 교정을 해야 교정을 하지 이게 막 몸이 흔들리고 무릎도 아프고 착쥐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를 그 교정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자신의 달리기 자세를 바꿀 때는 속도에 대한 자기가 본인이 원래 뛰던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는 유지하면서 이제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걷는 거 먼저 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 저한테 하는 말이 걷는 거부터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말씀을 듣고 걷는 거부터 시작하시는 러너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요 아 나는 빠르게 뛰는 사람인데 왜 걷는 거부터 해야 돼? 아 그냥 코치 말고 저는 안 맞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답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프지 않고 그냥 조금은 좀 쉽게 부상을 당하지 않고 달리는데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저는 퀵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달리기인데 달리기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자세는 분명히 바뀔 거고 그 속도를 조금만 낮추면 몸이 덜 흔들릴 건데 저렇게 흔들리는 몸을 조금만 낮춰서 본인이 캐치를 하면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그런 러너 분들도 역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러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달리기는 분명히 빠른 속도가 제가 어떻게 말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흔들리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흔들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폼이 지속 가능한 폼인 건 확실합니다 결국은 제가 환자분들에 외래에서 많이 드리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밀려고 하죠? 자세도 중요하긴 한데 누가 나를 밀려고 할 때 아기들도 밀려고 하면 배에 힘을 딱 주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밀었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몸이 덜 흔들리면 덜 다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배에 힘 빼고 있을 때 밀리면 우리 확 다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역도 선수가 역호가 되게 강하겠지만 배에 힘 빼고 물건 들으면 허리 다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배에 힘을 잘 줘서 몸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다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몸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큰 통증이 아니라 큰 불편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어떻게 김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흔들림의 동작을 계속 지속을 하시다 보면 큰 통증은 아니어서 처기에는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불건강에 이르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인 측면에서는 몸은 적게 흔들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적게 흔들리는 게 허리는 무조건 좋고요 무릎의 관점에서 미드풋으로 힐, 뒷꿈치로, 저는 뭐가 빨리 뛰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뒷꿈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미드풋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발목 완충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릎을 쫙 펴고 떨어지는 것보다 무릎이 무조건 약간 굽혀져 있는 상태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김 코치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빨리 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는 제 생각으로는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안 아파야 오래 뛰고 오래 해야 운동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통은 이미 폼이 완성되신 분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받는 코칭이 아니시라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뛰기 위한 방식이시라면 김 코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달리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을 위해 걷는 것도 역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달리기 역시도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걷는 것보다는 달리는 게 훨씬 더 쉬우면서도 내 몸에 건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근력이라든가 코어가 잘 잡히고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걸을 수 있으면 뛸 수 있다는 게 걷는 속도로 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달리기에 전복시켜서 달리기를 하면 무조건 숨이 차야 된다 그게 유산소다 그리고 빠르게만 뛰어야 된다 제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20대나 30대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뛰어도 아프지 않다고 해요 그럼요 아무지 않고 기본적인 코어가 있는데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 분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달렸는데 안 아팠는데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아프다 무릎도 너무 안 좋고 달릴 수가 없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까지 뛰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 꾸준한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를 갖고 오면서 코어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뛰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허리축이 뒤로 많이 빠져서 고개가 들리면서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연하죠 젊을 때는 저는 젊을 때 저도 선수 시절은 굉장히 짧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은퇴하고 이미 선수가 끝난 케이스지만 저도 선수 때는 뒤꿈치 착지를 했습니다 무릎이 다 펴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착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힐 스트레커 착지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다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뛰시면서 잘 뛰시는 분들은 아 힐 스트레커 착지에도 난 이렇게 잘 뛴다 하세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뒤꿈치 착지로 하고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크게 만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근력이 약해지면서 아파지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덜 다치지 않을까 저는 동의하는 게 어떤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 중에서 경보를 할 때 골반을 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골반을 트는 게 더 빨리 발이 나가는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힐 스트레커 착지가 좋고 싶고를 떠나서 그냥 생략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쫙 펴고 닿는 거 무릎을 굽히고 착지를 하면 거리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무릎을 쫙 펴고 착지를 하면 거리에서 핀만큼의 약간의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드풋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하는 것 때문에 무게 발을 닿는 순간 발을 굴리는 순간에 발의 중심축이 훨씬 더 앞에 있기 속도에서는 약간의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그렇게 절대적인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기록 다치울 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략적으로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걷기이긴 한데 인체의 내구성에는 훨씬 더 도전적인 러닝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되고 통증이 없으신 분들한테 고치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러닝을 안 하셨던 분이시나 새로 러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러닝하다가 뭔가 불편하신 분이 그분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우리 김코치님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맨날 달리기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뛰시면은 코 아랫배에 힘주고 코어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빠르게 제가 걷는 것처럼 걷고 김코치미 걷는 것처럼 뛰는 것처럼 걸으셔도 아주 빠른 시간에 자기 코어에 대한 인지가 생길 겁니다 아 네 맞아요 걸을 때는 모르는데 뛰면서는 아세요 자기 몸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아랫배에 힘주는 걸 알고 근데 걸으실 때는 잘 모르세요 그거 되게 힘듭니다 걸을 때는 되게 힘듭니다 저도 그 해봐서는 안 돼 처음에는 되게 안 되더라고요 뛰는 게 훨씬 왜냐하면 제가 걸을 때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을 천천히 하면서 느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뛰는 거는 체중 이동과 같이 약간의 점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어를 더 깨웁니다 오른쪽 왼쪽 이동에다가 약간 점프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발란스를 많이 줘서 이렇게 균형 잡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 환자분한테 만약 달리기 말씀드리고 김코친의 영상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걸으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제가 뛰라고 말씀드리면 달리기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오래 사시려면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 될 만큼 제가 걸으려고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약간 한계 심박수의 60에서 70%를 걸으려면 진짜 빨리 진짜 오래 걸어야 돼요 네 맞아요 시간 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느새 산책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지 유산소 운동하고 있는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달성하기가 쉬운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가볍게 뛰는 게 시간도 짧고 확실하게 유산소 운동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는 데 필요한 거는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더 필요한 게 맞고요 왜냐하면 김 코치님이 말씀하셨지만 몸이 안 흔들리면 필요한 근육만 강해집니다 네 괜히 이상한데 달리기를 했는데 엉뚱한 데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되게 많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몸이 많이 흔들리게 운동하시면 그 엉뚱한 데뿐만 아니라 허리 무릎이 다 나빠지세요 엉뚱한 데가 아프지 않게 뛰셔야 됩니다 몸이 안 흔들리게 뛰셔야 돼서 아까 김 코치님 그 말씀 듣고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엉뚱한 데가 몸이 다른 데가 뻐근하시면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필수적인 근력 운동이 당연히 됩니다 달리기를 하면 근력 운동도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달리기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김 코치처럼 천천히 뛰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게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정말 노인분들한테는 제가 당연히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60대 건강한 70대 초반까지는 달리기를 먼저 시도하셔서 내 몸이 달릴 수 있으신 분이 더 오랫동안 건강을 잘 관리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들 오늘 뭐 그 너무 좋은 말씀 나눴고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런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으셔서 정말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질문에 그런 말이 있네요 초중고 체육 시간에 러닝 자세 제대로 배우는 거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닝 자세 제대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제대로 된 러닝 자세를 배우지 못해서 저 역시도 이제 잘못된 러닝 주법으로 하다가 선수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서 저도 이제 배우고 느꼈던 게 뭐냐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코어 그리고 몸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았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워킹보다는 워킹을 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은 효율적으로 워킹보다는 달리기가 조금 더 천천히 뛰는 게 좋으니까 천천히 뛰는 거 저도 무지하게 많이 공감을 하고요 여기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리기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프트서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달린 지 선화 달리다는 초보입니다 730 페이스로 달리는데 평균 심박이 180이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심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뛰실 때는 7분 30초 저희 730이라는 페이스는 1키로당 페이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한테는 저 달리기 페이스가 엄청 빠른 겁니다 7분 30초라는 페이스에 평균 심박이 180이 나오는 거 저분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 힘들 정도로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7분 30초가 아닌 8분 30초가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분이 만약에 러너인 것 같아요 러너 분이신 것 같은데 저분이 걸을 때는 180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걸 조금 인지하고 본인이 걷는 거에서 아니 본인이 만약에 걷고 있잖아요 그 걷는 거에서 모션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속도 2.5 2.5에서 뛰는 모션만 바꿔서 천천히 뛰는 걸로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원래 걷는 속도에서 코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모션만 바꿔서 그 자세를 안정시키고 나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다시 뛰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속도 올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지금 저거는 오버트레이닝입니다 내가 걷는 속도에서 달리기를 해야지 하고 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분 30초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찬다는 건 빠르게 뛰라는 의지가 많은 거예요 그 의지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빨리 뛴다는 걸 먼저 버리시고 천천히 걷는 거에서 그 속도로 뛰시면 저런 180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한 140에서 150 정도의 심박을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코치님 평소에 이런 상담 같은 거 계속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닝팀도 운영하시고 베가베리 같이 유튜브 채널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참내에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원장님하고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생방송을 하는데 저 올 때마다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고 많은 분들이 원장님한테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추구하고 계신 걷는 거가 아닌 이렇게 조금은 뛰면서 건강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청취자분께 우리 같이 인사드리죠 네 이렇게 일을 갈까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